제가 아무리 스스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단 하나가 다른 일을 부욕해하는 장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단 하나가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힘껏 가진 자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